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크리에이터 꿈꾸는 자공가 이건복입니다.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전적 정의 찾아보면 1인으로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저도 유튜버로서 영상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사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영상 뿐만 아니라 사진, 글 등과 같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쓴 글, 제가 만든 영상, 제가 찍은 사진 이런 컨텐츠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데 거기다 돈도 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을까요? 제가 직장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었다면 아마 그 조직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글을 쓰면서 제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돈도 버는 이런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을 선택했고 지금도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제가 만든 영상, 제가 쓴 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입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보다 보람찬 순간은 정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다른 사람의 삶에 뭔가 변화를 주었다니 이런 뿌듯함은 그 어떤 직업에도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크리에이터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크리에이터가 갖는 힘든 점도 있습니다. 힘든 점은 바로 프리랜서라는 것에 있는데요. 크리에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들어올 때가 있고 일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막 너무 많이 들어와서 미워 터질 때가 있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순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정성이 조금 취약하다는 것이 크리에이터가 가지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생각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정말 돈을 못 벌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에이터를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크리에이터의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분은 등산을 소재로 영상을 만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요리를 소재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책을 소재로 영상을 만드시기도 하죠. 이렇듯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장점은 어떤 소재든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뭐 아무거나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이 일을 즐겨면서 하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좋아하는 걸 찾으신다면 굉장히 크리에이터의 삶이 수월하게 흘러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한 것을 좋아하더라도 그것을 좋아하는 분이 분명 있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싫어하는데 이것을 돈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싫어하는 걸 이게 요즘에 뜬다고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을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소재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처리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연하게 크리에이터 하면 돈은 잘 본다는데 막연하게 크리에이터 하면 되게 자유롭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하시게 된다면 분명 오래하지 못하고 포기하시게 될 겁니다.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끈기, 성실성, 창의성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고 뭐 마음대로 막해도 될 것 같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되시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여러분들 컨텐츠가 사랑받을 때까지 그 컨텐츠를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정말 매일매일 올릴 수 있는 그런 성실성도 갖춰야 됩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유튜버들은 러닝머신을 뛰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바로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 하루도 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러닝머신을 위해서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러닝머신에서 뒤로 처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삶은 단 하루라도 컨텐츠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득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일 쉬어야지 나는 자유롭게 내가 일하고 싶을 땐 일하고 놀 땐 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삶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가 가져야 될 자질 중 하나가 바로 창의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남들과 좀 구별되는 정체성이라든지 개성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창의성은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성은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를 다른 사람이 만든 것과 구분되는 차이점을 만들어 줄 것이고요. 그 차이점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컨텐츠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성 한번 있으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덧붙여 크리에이터가 되는 데 있어서는 학부모이나 자격증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졸업하지 않았든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만으로 평가받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순수한 내 결과물 내 창작물로만 평가를 받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리에이터의 삶 크리에이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크리에이터라는 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인 모습들을 장나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이제 금호도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거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썸네일도 만들고 영상 편집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들어갈 영상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두 시간동안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성동 금호도서관의 스튜디오고요. 여기서 이제 저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여의도에 왔고요. 모 증권사랑 컨텐츠 기획과 컨텐츠 촬영이 있어서 왔습니다. 증권 전문가님 모시고 증권사의 이제 직원분하고 채지서 컨텐츠를 만들어 찍고 이제 그 컨텐츠가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일을 할 빌딩입니다. 여기는 정말 뷰가 너무 좋아서 올 때마다 행복하고 아이디어가 샘솟는 곳이기도 합니다. 크레이터의 장점 중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분들과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도 이런 낯선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오늘 그 증권사랑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할 촬영실입니다. 스튜디오 세 명이 이제 총 출연을 하고요. 아마 3시간 정도 촬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3대가 있고요. 또 자석 배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같이 촬영을 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을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요즘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도 많이 나눕니다. 여러 가지 정보 교환도 하고 어떻게 한 번 더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미니 리허설도 해봅니다. 카메라의 구도를 잡고 자리를 안고 화면이 잘 나오는지 녹음 시설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촬영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 개인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따로 공간을 구해서 마련한 스튜디오고요. 여기도 역시 컴퓨터와 촬영 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도 있고요. 조명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주로 제 개인 촬영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업무 미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아침에 있을 강의를 준비해야 할 생각입니다. 강의 PPT를 만드는 작업을 할 예정이고 그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의에 들어갈 PPT라든지 서류 작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은 컴퓨터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삶 어떠셨나요? 물론 제가 보여드린 삶은 정말 일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아마 저처럼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삶이 자유롭다면 정말 자유롭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막연하게 크리에이터에 대한 자유만을 쫓지 마시고 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많은 노력들도 함께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정말 의미 있는 직업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직업임은 정말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이나 재능을 가지고 남을 돕는 데 정말 큰 행복을 느낀다면 저는 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정말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